그 바람이 강하다 이게 이거라고요? 더? 더? 윈드? 윈드잖아 더 윈드? 더 윈드? 이즈? 이즈? 스톡 스톡의 뜻이 뭐예요? 어 저 강한이죠 강한 어떤 바람? 강한 바람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앞에 비위 동사 넣어서 어떠타 만들었다고 누가 다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 바람이 강하다 더 윈드? 더 윈드? 더 윈드 이즈 스트롱 더 윈드 이즈 스트롱 그 바람이 강하다 더 윈드 이즈 스트롱 그러면 그 바람이 강하니?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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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윈드 스톡 이즈 더 윈드 스트롱 이즈 더 윈드 스트롱 이즈 더 윈드 스트롱 이즈 더 윈드 스트롱 윈드가 아니고 윈드 이즈 더 윈드 스트롱 여기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거 뭐? 더 윈드 더 윈드 더 윈드 아마 길어봤자 이즈 이즈이죠 그래서 대답할 때 더 윈드가 안 모이고 대신 이즈 모입니다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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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롱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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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미니 전보도 얘기했듯이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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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이라고 이게 크림 이 됐잖아 어 그럼 그래서 얘가 애가 아니고 이 됐으니까 위크라고 제발 소리를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하지 말고 아 이게 위크라고 하는거 보니까 얘는 우 됐고 얘가 이 됐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익히란 말이에요 어 파닉스 A레벨부터 다시 해야 돼 지금 이런식으로 계속 공부해 가지고 어 어 그 다음 그 의자들은 약하다 그 의자들이 약하다 지금 이것도 못 읽고 있긴 이거 무슨 소리나고 이거 무슨 소리난다 이러면 했어 체얼 체얼 의자 들이라 했으니까 더 체얼즈 체얼즈 누가 했고 이제 다만 하면 되겠는데 누가 다 하면 되니까 누가 더 체얼즈가 약하다 더 체얼즈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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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크 위크 위크는 이게 윙크구요 어 어디서 없는 소리를 자꾸 내놔 더 체얼즈 이즈 더 체얼즈 암만 길어봤자 위크 데이가 이즈랑 같이 쓰냐 이거 아까 전에도 얘기했어 자미 너한테 어 어 그 코끼들은 가볍다 만들 때 디 엘러펀트 이즈 라이트라 그래갖고 내가 디 엘러펀트 암만 길어봤자 데인데 이랬잖아 어 우리 다 둘이라니까 그럼 데이 이즈 위크야 데이 알 위크야 예 선생님 암만 길어봤자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어 엠 알 이즈 중에 뭘 써야 될지 또는 두 더즈 중에 뭘 써야 될지를 생각해보라고 암만 길어봤자 하는 거야 어 그것들은 약하다 였으면 데이 알 위크였겠지 데이로 생각하면 더 생각하기 쉽잖아 더 체얼즈 이즈 인지 더 체얼즈 알 인지 생각하기 어렵지 하지만 데이 이즈 인지 데이 알 인지는 생각하기가 쉽지 당연히 뭐야 데이 알지 데이로 바꿨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여기다 이즈를 넣냐고 어 오케이 그 의자들이 약하다 그 의자들이 약하다 체얼즈 그 의자들은 약하니 어 어 어 어 어 체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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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쓰고 대신 이걸 할까 뭐 대신 못쓰겠어 대답하는 사람은? 뭐 대신해? 어 그 더 체얼즈 더 체얼즈 대신해 데이 쓰니까 그래서 더 체얼즈는 안보이고 데이만 보이네 체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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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y are not 약한 약한 방금 전까지 했다. 스트롱의 반대말 계속 했다. 그래. 그것들은 약하지 않다가 뭐예요? 강한 뭐라고요? 그래서 하다시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. 왜 연습 안 했어? 왜 연습 안 했어?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냐? 해. 그래서 치타가 달린다부터 만들죠.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. 치타가 달린다는 뭐예요? 치타가 달린다. 어 치타. 어 티라. 누가 다 만들라 했으니까. 누가 어 치타가. 여기 달린다란 말 넣으면 되겠네. 치타가 달린다. 치타가 달린다. 달리다가 뭔지 몰라? 에헤이. 자민아. 이렇게 연습 많이 넣으면 어떡하니? 다음 시간까지 하다시 두 번째 거 연습해 놓으세요. 어? 네. 감사합니다.